Q-Voice는 스마트 TV와 대화를 하듯이 음성으로 콘텐츠를 검색하고 TV를 조작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실시간 방송 시청 화면에서 매직 리모컨의 음성 버튼을 눌러보세요. TV 화면 하단에 음성 표시창이 나타나면 리모컨을 가까이 대고 원하는 것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한번 날씨를 알아볼까요? 날씨를 알려줘. 화면에 날씨 정보가 표시됩니다. 이번엔 볼만한 프로그램을 찾아볼까요? 리모컨의 음성인식 버튼을 누르고 재미있는 거 추천해줘 라고 말해보세요. 실시간 TV 프로그램 및 VOD, 영화 콘텐츠 등을 알아서 추천해줍니다. 이렇게 Q-Voice 기능을 이용하면 리모컨에 대고 말하는 것만으로 채널을 변경하거나 원하는 콘텐츠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